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자 오늘도 세 분 의원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아니요 네 분이네요 자 먼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품성이지만 얼굴만큼은 범죄형인 해비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비조입니다 난 없다 할까? 네 없다님 따로 있고요 다음에 박수 안 쳤네요 박수 우리 서로 박수는 한 번씩 쳐주고 가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지만 옆친 앞에서는 야동이야기도 못거리는 거의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청취자가 뽑은 영진공 베스트 그리고 은근한 매력을 가진 사나이 없다입니다 아니 지난주 마사오님 특집 때 그렇게 결연한 각오로 왔어 왔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녹음실에 녹음 끝날 때까지는 난 몰랐었는데 아니 오늘 없다님 왜 이렇게 조용하지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 이게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자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못 뛰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왔냐는 거예요 나는 여자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라 모시고 왔다라고 표현할 줄 알았는데 못 뛰고 왔다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가 한 명 더 들어올 때마다 세팅이 바뀌는데 세팅 30분 더 잡아먹고 정작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다음번에 제가 없다님 위에서 우리가 인물특집으로 한번 가보죠 인물특집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생활 자체는 법치주의자지만 이성관계는 무법천지인 함장님 나오셨습니다 무법천지라고? 약속대로 변호인을 세 번 보고 왔어요 벌써 세 번 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보셨나요? 수요일에 개봉했는데요 아 대단하다 수요일 밤에 개봉한 거였나? 네 수요일 밤부터 했어요 세 번 다 혼자? 아니요 그럼 그중에 한 번은 여자친구랑? 당연히요 한 번은?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꼽살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법대를 나오셨지만 법대로는 못 사시는 버디님 나오셨습니다 네 버디입니다 울기 짧아 울시다 안 해요? 오늘은 좀 오늘이 날이니 날이니만큼 그냥 설레발 안 떨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조용하시다 가시겠는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법대를 다닌 적이 있거나 나오신 분들이네요 그러네요 다들 사실은 안 보신 나도 소법전은 한 번 읽었어 아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나도 아닌 걸 읽었다고? 그걸 왜 읽어 그걸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아침 민주노총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다들 확인하셨나요? 네 제가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부로 회복을 지난 몇 년 동안 만들어놓고 전혀 오픈을 안 하다가 오픈을 하고 친구를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한 20명 정도 했나? 그러고서 오늘 아침 오전부터 막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빨리 회복의 알림 기능을 없애든가 해야지 이게 다시 80년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런데 언론에 그래서 나왔나 제가 인터넷에 봤어요 경향신문사에 있는 그쪽에서 친구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건 있는데 막상 인터넷 기사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겉핥기? 거의 그런 느낌? 그런데 채널A랑 TV조선 이런 데는 생방 때리고 있더라고요 진압 장면을 그런데 채증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건 없잖아요 난 진짜 속상한 게 철도공사 17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LH공사 140조예요 한전 100조고 왜 이 철도공사만 어마어마한 부채로 포장을 하고 있는가 5년 전에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자기 자본의 74%밖에 안 됐었거든 그런데 이게 5년 만에 244%로 뛴 거예요 5년 만에 용산개발로 2조 해먹고 인천공항 철도 떠넘기고 용산개발 백지화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2조 해먹은 거잖아 그냥 날아간 거죠 그리고 봐봐요 정치적 이해관계로 맨날 노선 바꾸잖아 그렇게 경제적이지 못한 노선들 만들어놓고선 이걸 철도공사가 부실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난 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 다 쥐들이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에서 부실을 키워놓고선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부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관점 차이인데 사실 세금을 내고 국가가 세금을 쓰면 돈이 남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세금을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받아서 그 돈을 왜 남겨? 그럼 걷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남기면 안 되고 고선에 다 쓰고 또 더 써야 돼요 그럼요 공공 부분인데 사실 이게 부실이라고 말한다는 건 이게 철도 같은 공공 진짜 국민의 바로 옆에서 부닥치는 이 공공 서비스는 사실 하면 할수록 부실이 나면 날수록 국민한테 서비스가 많이 갔다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이어서 그 부실 다른 데는 사실 뭐 SH나 LH공사 요즘 원자력공사 뭐 이런 데다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불구하고 또 어마어마한 성과급 잔치하고 경찰이 여기 들어가서 때려줘봐야지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네 나는 되게 웃긴 게 지금 철도공사 귀족노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 평균 근속년수가 19년이에요 그렇죠 그 19년 된 양반들이 6천만 원 받는 거라고 주말 특근 야근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그랬어요 옛날 흔히 순수하게 말해서 기본급 925만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60%가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국가기나 정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불구하고 호도지 그렇죠 호도하는 거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우리나라 공기업 27개 중에 25등이라고 지금 임금 규모는 그리고 신입 초임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금 귀족노조라는 일단 귀족노조라는 단어에는 절대 동의를 할 수 없지만 도대체 노조의 귀족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방송을 듣고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일단 얘기를 하자면 신입 연봉이 2500인 것밖에 안 된다고 표현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신입 연봉이 1800밖에 이것도 밖이라는 표현을 하면 될지 안 될지 1800인데도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게다가 19년 일에서 수당 다 합쳐서 6000 된다 해도 19년 일하고 수당 다 합쳐서 4500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불로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귀족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 문제는 따로 또 얘기를 좀 합시다 6000만 원이 많으냐 적으냐는 누가 가치판다를 내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귀족이 붙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해 수서발 KTX 그래 민간에게 남긴다고 치자고 넘긴다고 치면 거기 사장 안 들어올 거야 거기 간부 안 들어올 거냐고 그럼 그 인건비 또 늘어나는 거죠 또 늘어나는 거지 그럼요 왜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외곽순환도로 돌 때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일산에서 남양주까지 가면 거의 6000원 나와요 그렇죠 조금만 가면 또또게이트 나 캠핑 갈 때 트레일러 달면 거의 만 원톤 나온다고 미치는 거예요 그 20km를 가기 위해서 내가 5000원 6000원 내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아니 뭐 터널 하나 지나고 2500원도 내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이 참 공공을 위해서 써야 될 서비스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수도 이런 지점들은 손해를 보면 볼수록 국민들에게 정말 돌아가는 일인데 이거를 왜 똔또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기본적으로 영화 얘기를 하다가 하려고 얘기 모였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세금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맞아요 그런데 국가의 세금 관리가 선진화된다는 거는 어쨌든 직접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테크닉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가볍게 간접세를 하면 조세장이 적어 지금 그러니까 직접세가 많아지는 건 정말 많이 번 사람 너무 많이 번 사람 조금 번 사람 못 버는 사람한테 나눠서 거기에 배분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건데 간접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을 낸다는 거죠 이건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선진화되면 될수록 어떤 식으로든 직접세가 늘어나고 간접세가 줄어든다는 거로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선진화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점점점 직접세에 대한 포션은 줄어들고 간접세로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두 다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국민이 다 알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걸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누굴까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변호인이죠 알겠습니다 버디님이 한 방에 정의해 주셨는데 이쯤에서 일단 우리 영어 프로니까 여기서 마치고 이 팔짝 뛸 현실을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영화 프로의 본분을 지켜봅시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한국의 현실은 좀 줄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티켓 당첨자 발표할게요 지난 17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내용도 화끈했어요 나름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어떤 취향 고백까지 다양한 고백들이 나왔는데 나름의 베스트워스트 정리해 주신 분들도 있고 변호인 감상평 미리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 다 잘 읽었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감사할 분이 주로님 이분 놀랍게도 우리가 언급한 영화들을 딱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그냥 막찍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하자고 한번 얘기했잖아 아무도 나서는 주로님이 얘기하고 잘 정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해 주시네 그래서 이분께는 방송 나간 시점에서는 아마 이미 지났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영진공 송년회 회식 때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영화표 티켓 대신에 공짜로 와가지고 고기 한 점 드시고 한 점 드시고 한 점 드리고 퉁치고 퉁칠 예정이고 이번 주 당첨자는 각하의 정치적인 고향 대구에서 수많은 할배들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왓더퍽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남기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도 왓더퍽이네요 그분 사연을 들으니까 갑자기 짠해졌어 짠해졌습니다 우리가 딴지일보 참가한 이래로 사실 딴지가 여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듣고 계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우리 광고 좀 꼽아주세요 바로 변호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아벗겨 디베보낸 영진공 전당포 변호인 그리고 송광호 자 전당포 시간입니다 업단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능했나요? 아 이게 덥석한다고 말은 했는데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고요 이게 뭐 명색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한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영화를 다 봐야 되잖아요 송광호 이항번 영화를 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송광호 씨가 주연한 영화들 중에 남극일기를 제외하고는 다 봤습니다 남극일기 좋았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섭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건? 무서워? 엄청 무서워요 난 그냥 춥기만 하던데 찾을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찜찌네요 난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저도 찜찌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영화 자체가 만듦성이 좀 떨어진달까? 아냐 아냐 간단히 말할게 그 하실에도 그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무서운 영화라고 해놓고 안 무서운 영화 그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 그게 있잖아요 딱 내 무서움의 강도에 딱 맞았어 컨젤링을 볼 수 없는 께 우리 딸 8살 짜리가 컨젤링을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알아? 아저씨 기분 나빠 나 장롱 열 때마다 나 섬측섬측해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그거 어쨌건 지금 저희가 우리 영진국 의원님들끼리 카카오톡으로 자주 대화를 하다가 송강호 특집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좀 있어요 이걸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13년 11월 17일에 제8회 런던 한국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할 때죠 그렇죠 미리 또 선수 참여도 하셨고요 2006년에 처음 이 런던 한국영화제가 시작을 했는데 전 이거 있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영국 한국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갖고 문화관광부 주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관에서 만든 영화제를 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호방문의 해? 네 그렇죠 상호방문의 해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영국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쨌건 근데 이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하기로 했던 영화가 두 편이 있어요 한국영화 올해 2013년 최대 흥행작인데 설국열차 앞 관상 두 개가 개막작으로 상영을 하기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상영작에서 아예 제외가 됐다고 해요 아니 한국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게 2013년에 가장 잘나간 영화 두 편을 그냥 제외해버린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뭐 일단 이건 카더랍니다 전혀 사실관계 증명 안 된 거니까요 그 각하께서 개막식 첫날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작품이 좀 보기 불편하다 불편하다가 아니죠 불편하실 것 같다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유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누가? 모르죠 뭐 알아서 기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 대 맞고 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설국열차는 계급투쟁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되고 관상은 이 모티브가 권력 찬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분들이 아니야 아니라고 막 카더라야 이거 이거 완전 카더라입니다 그런데 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영화가 바로 설국열차라면서 이런 압력설은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겠죠 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제외됐냐고 그걸 알고 싶어 저도 참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럴 뿐은 없을 거고 그럴 뿐은 아니고 그럼 이유가 뭐냐고 런던에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아니 이분들이 영국식 영어를 쓰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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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지 오 씨버라고 그냥 바로 써버렸지 오빠님 일본식 영어 쓰는데요 서로 되게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국가 번호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국가 번호 런던 주점 아니 스카이 프로 했겠지 넘어갔을까요 네 그리고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두 작품의 배우 주연 배우가 또 우연히도 같은 사람이죠 송강호 씨인데 이분이 최근 개봉한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헛소리죠 각하가 그럴 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저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 그리고 우리 각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나오는 작품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환생경제 환생경제 얼마나 해맑게 웃으세요 정말 공중님의 미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쨌건 그림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걸 또 하나 봤는데 전 정권이죠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종북 빨갱이로 만드는 영화라고 엉금조치했던 영화가 세 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래요 저도 이런 거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하나가 공동경비구역 JSA 송강호 나오죠 아직 납득 안가 하시기에는 좀 이릅니다 두 번째 영화가 괴물 괴물? 괴물? 송강호 나오죠 아 이 괴물이 사실 그렇잖아 우리 또리 장군 보면 거기 나오는 괴물이라 여기 나오는 괴물이 비슷해 빨갱이들이야 돼지 얼굴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돼지처럼 생겼어요 해석이 잘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는 효자동 이발사 세 편이에요 결론이 났네 이발사 그냥 머리 깎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희한하네 세 영화 주인공이 한 사람이죠 그러네요 앞에 도영이가까지 치면 다섯 영화 종북 빨갱이로 받아요 결론이 났네 어쨌건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이유가 어쨌건 간에 올해 한국 영화판에서 지금 변호인이 벌써 100만을 넘었으니까 120만 넘었죠 그렇죠 송광호 씨가 뭐 지금 동원한 관객 2천만이 넘는데 오늘 일요일 22일이니까 오늘부로 딱 2천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가 됐네요 그렇죠 1년에 2천만을 동원하는 배우가 류승용 말고는 류승용도 2천만이 넘었었나 광해하고 7번 방해 선물 같이 터졌으니까 두 개 그러네 어쨌건 뭐 근데 이런 한국을 대표할 만하다고 얘기할 만한 배우가 지금 한국 영화제에 못 나가요 그리고 뭐 런던 한국 영화제 개막작은 숨바꼭질로 조정이 됐답니다 이것도 왜 왜 심장하래요 어쨌건 그래서 저의 영진공에서라도 좀 이 사람 좀 빨아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외롭잖아 그래서 오늘 송광호 특집을 마련한 거고 지금 최근 개봉한 변호인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거부터 이게 중심이지 뭐 사실 근데 오늘은 변호인 얘기하고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셨죠 지금 가장 핫한 영화이기도 한데 개봉한 날짜가 18일이죠 정확하게는 19일 개봉 19일이고 18일 날에 전야 개봉을 했는데 전야 개봉 하루 만에 14만 명 동원했고요 정식 개봉일인 19일에는 23만 명 동원해서 40만 명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말 지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160만 넘어갈 거라고 해요 지금 이게 개봉 초기 흥행 성적으로는 지금 7번 방의 선물 아바타 광에 전부 재낀 겁니다 지금 또 CGV하고 롯데시네마는 지금 최대 경쟁작인 호빗을 서울에서 상영을 안 해주고 있죠 본의 아니게 굉장히 지금 헬프를 해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포괄적 종북이다 그렇죠 포괄적 종북 득보변 선생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데 이럴 때 그렇습니까 우리 변 선생님 나와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득보루잡 선생님께서 좀 득보루잡 얘기 좀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치 정말 담합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하나같이 도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영화 평점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평점이 6.5점이었어요 나 3점대까지 봤어요 네 조선일보는 이게 3점대라고 또 보도를 하기도 했죠 몇 점 만점이에요 3점이? 10점이죠 참고로 조선일보는 송광호가 이 영화 찍는다니까 급전이 필요했나 이런 또 주옥같은 기사를 급전이 필요했나 보죠 그래서 개봉 전에 평점이 6.5점이었었는데 자칭 보수 사이트인 일배 일간베스트 아시죠 여기 가면 참 재밌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이 총출동해서 별점 1점 주기 댓글로 쌍욕하기 등등 해가지고 딱 들어가보면 평점이 둘 중에 하나예요 10점 아니면 1점이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출입할 수 없는 사이트가 있어요 영화를 본 사람만 평을 남길 수 있는 관람객 평점 그리고 맥스무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별점 테러가 불가능하죠 이 두 개의 사이트에서는 평점이 9점대 후반입니다 제가 일배분들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국보수 사이트라고는 얘기 들었어 이분들이 왜 이런 이슈 파이팅을 만들어주지 내가 보면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야 고맙죠 저희한테는 그렇죠 저는 이쪽이 아니니까 저는 아닙니다 일배분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올바르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신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하부구적으로 전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사람들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데 그건 믿을 수 없고 나는 모르니까 그분들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다만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잘 달성해야 되잖아 올바르게 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번 것은 평점 테러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전략 같아 약간 만약에 그냥 흔히 말하는 노빠라 그러죠 노무현을 막 빨아주는 일부 종북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10점 막 때렸으면 대다수의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야 저거들 진짜 미친 또라이겠네 라고 하고 무실했을 거야 아마 이런 게 기사도 안 나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배분들이 약간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참 아쉬운 점이죠 그렇습니다 일배 화이팅 전략이 좀 약해 이게 다 좀 종북 좌팔들이 하는 얘기야 신념이 있으면 전략과 전세를 세운다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왜 그래요 아니 왜 일배 사람들을 민주화 시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는 자기네들 말로 분탕종자라고 그러더라고 분탕종자들이 변호인을 빨기 위해서 일부러 역습을 한 게 아닌가 아하 내부에 있는 불속 문자들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일부 조사 좀 하셔야 되겠네 일배 안에 일부 회원 그렇죠 이해된다 언더스탠드 그거 좀 조심해야 되시고 제가 일배를 좀 몇 번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이 좀 궁금해서 이분들의 신념은 그건 것 같아 제가 그냥 제 느낌을 얘기하자면 이분들의 신념은 아 관심 받고 싶다 여기서 어떤 행동원리나 이런 게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거의 모여 계신 것만 해도 정말 다들 밥 먹고 사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구나 그렇죠 밥을 먹고 살고 싶은데 밥을 못 먹고 사니까 아니요 저는 일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두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에 일배를 왜 들어가 보려고 궁금해 궁금해 아니 뭐 저게 아니지 궁금하잖아요 나는 사랑과 관심 주고 싶어 나도 좀 주고 싶어 일배 얘기는 적당한 선에서 끊자 그렇죠 형 그렇게 하지마 내가 편집하기 더 힘들어 오늘 PD 한 분 모시고 일단 우리 변호인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마디씩 하고 넘어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53분이야 많이 잘라야지 뭐 할 수 없다 아니 우리 30분 시작했어 30분에 각오해 아니 형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끝이 못한다 내가 정리를 못한다 이제부터 내가 손 들고 얘기를 할게 얘기를 하지마 가면 돼 자연스럽게 가면 돼 알았어 오케이 자 변호인 우리 한 분씩 본 거 한 줄로 정리 좀 하고 시작하는 거 어떨까요 일단 세 번 보신 삼장님부터 한 번 변호인은 한국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을 위한 영화고 민변을 위한 민변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민변을 위한 영화이자 동시에 노무현을 대입 안 하려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대입해야 되고 그 부채감을 한 방에 갖게 만들어버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버디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 줄로 저도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데 일단은 본인을 좀 개인 감정을 간단히 얘기하고 그냥 창피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네 여기까지 회비조님 네 박사 논문 쓸 때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라고 교수들이 시켰거든요 한 줄 요약 여기서까지 시키냐 참 어렵네요 한 줄로 하기 저는 딴 것보다 우선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게 제가 별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그닥 좋아하는 추종자가 아니었다는 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영화 보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영화였다 외웠을지는 잘 뭐 더 되게 말이 길겠지만 하여튼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펑펑 우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데 이렇게 한 번 흐르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 몇 번씩이나 그런 좀 경험이 생기더라 그런 아주 눈물이 나게 하는데 슬퍼서라기보다는 하여튼 다른 종류의 눈물이 좀 흐르게 하는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다님은? 저는 되게 여러 줄을 써왔는데 한 줄로 줄이자면 글쎄요 이거 되게 힘든 제가 하려니까 진짜로 힘드네요 빨리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럼 해볼게요 저는 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슬프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그 영화의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서 영화를 보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 빚이 너의 부채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지워놓은 빚이 얼만큼이다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한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가 딱 찾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들 그리고 왜 어느 순간 우리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놓고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이라는 게 사실 지켜줄 거는 지켜주고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지점을 넘어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앞으로는 계속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대통령도 편하게 욕하고 아니 저기 노무현 대통령을 안 좋아했던 분들 절반은 있었잖아 그 당시도 겨우 50% 수준에서 투표하신 분들에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대통령도 편하게 욕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오픈돼 있고 의견이 서로 상대방이 내가 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이거 문제가 안 되는 사회가 이제 된 줄 알았어 기본적으로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사회가 온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한 5년 10년 돼가니까 이거 무서운 상상을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나오네 저 무슨 얘기할지 생각났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는 어떤 정치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용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흐르는 눈물은 어떤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아닌가 한 줄로 하려니까 자꾸 멋있는 말도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나 그런 식으로 치면 나 할 말 많은데 다들 할 말 많은 거 다 하셨으면서 무슨 아 맞아요 분위기 착가라네요 그렇습니다 변호인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영화들 다 재밌게 잘 보셨다고 하시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누구들처럼 반인 반신을 모시는 종교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영화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빨아 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영화 만든 양우석 감독이 이 영화가 데뷔작인데 첫 번째 영화고 이분이 고려대학교 철학과 나오신 분인데 다음에서 스틸레인이라는 웹툰을 연재를 하셨었어요 그거 재밌었어요 웹툰 작가 말고는 그전에 무슨 특별한 직업이나 이런 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필모가 하나요? 네 그렇죠 영화 필모는 하나고 책은 여러 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스틸레인은 읽어봤는데 남북관계를 배경으로 한 첩보 스릴러 만화입니다 작화도 괜찮은 편이고 스케일도 굉장히 큰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작화는 제피가루라 제피가루의 특징이 만화의 초반은 엄청 좋은데 뒤로 가면 작화가 좀 네 그렇죠 약간 좀 날림이 있어요 그리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정치적인 영화일까 봐 이 영화를 안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좀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절대 정치적인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정치색을 띠면 안 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건 둘째치고라도 이 영화에서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인 주장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전부 상식에 대해서 그렇지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아니 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이게 무슨 정치야 상식이지 그리고 뜻밖의 노무현을 생각 안 하고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 지인 중에 정말 이 세상 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분은 그냥 신문 뉴스 봐서 한 2, 3년 지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는 그런 친구인데 놀라운 분인데 놀라운 분이시죠 횟집에서 횟 써는 친구인데 네 어쨌건 이분도 가서 갑자기 살벌하다 이분도 가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색을 걷어내고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걷어내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관람을 하시고 싶으신데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 저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난민의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봐도 감동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민주화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난미라든가 물론 난미가 민주화가 되었느냐는 차지의 문제라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를 대입하더라도 그렇죠 필리핀의 영화다라고 해도 우리가 공감이 되면서 또 재미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불과 30년 전 대한민국이잖아요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현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이게 다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러게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난 보온 내내 이게 30년 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난 보온 내내 지금 2013년 현재를 생각했어요 아니 현재라고 딱 생각은 안 드는데 혹시 내일쯤 벌어져도 우리가 어?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이 자꾸 엄습해 왔어요 아니 지금 얘기가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영화 얘기가 이번에 철도 민영화 얘기가 이슈화된 거는 대자보 얘기부터 이런 아주 작은 이슈에서 갑자기 이렇게 왜 터졌는지 이거는 좀 감상적인 면이 있었어 이걸 떠나서 철도 민영화 사건이 이슈화됐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밀양에서도 인천공항에서도 수많은 곳에서 지금 난장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지하 박히는 거야 돌아가면 조만간에 우리한테도 또 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당장 내일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게 엉터리 얘기가 아니라고 가만 자기 생각해보면요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걸다 보면 포괄적 종봉이 충분히 돼 나 북한하고 뭐가 연결이 돼 있지?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답 금방 나오거든 평양 갔다 왔는데 진짜 종봉이야 어련하겠어 어련하겠어 레알 종봉이시네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기 평양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유공장을 지어주는 사업에 그 신민단체의 일원으로 그냥 그래 그게 포괄적 종봉이야 그렇습니다 집 뒤집어 봐서 이해치카만 나오면 돼요 역사람 무엇인가만 나오면 돼 있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생뚱맞게 블레어으치라는 영화 생각이 났어요 블레어으치라는 영화가 공포를 주는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현실하고 영화의 경계선을 기묘하게 어긋나게 만드는 실제 사이트를 만들든 뭔가 해서 그런 방식이 전혀 공포스러운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기시감이 계속 들게끔 맞아요 과거로 기시감이 가야 되는데 영화는 좀 자꾸 현재가 이렇게 자꾸 겹쳐질까 봐 겹쳐지는 건 아니야 겹쳐지면 안 돼요 근데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신인감독이 첫 번째 만든 영화라서 일단 뭐 어떤 그런 모든 면이 완벽한 영화라고 그냥 무작정 빨아 댈 수는 없는 게 사실 이 영화가 좀 두구다리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반부는 이 송우석이라는 인물 중심의 캐릭터 드라마죠 이 인물의 어떤 지난 세월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뉘고 두 번째가 이제 법정 드라마 여기서 스릴러라고 부르기에는 좀 밋밋하고요 밋밋하죠 엎치작 뒤치러 가는 게 없으니까 상당히 우직하고 좀 기교가 없는 영화고요 이음새도 좀 거칠고 세부 묘사가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눈에 띕니다 덜말 부분에서 약간 법정 씬이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확 끌어올린 감정을 제대로 뭔가 해소를 시켜주지 못한다는 인상도 좀 받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게 두 시간이 넘어요 이 영화가 그렇죠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짧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 러닝타임이 두 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 감정적으로 고향된 거를 어떻게 풀어버리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끝에 결론이 좀 허억 할 정도로 점프도 좀 있고 그렇게 되죠 저는 근데 외래요 마지막 엔딩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마지막 법정에서의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사람을 되게 심장을 강하게 빵빵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을 쥐고 제거시 심장을 꾹 누르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 사람이 울어서 내가 우는 게 아니라 그 호명이 되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마치 내 이름이 불릴 것 같기도 한 저는 법대를 안 나와서 대단하신데요 거기서 이름이 불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는 내가 법적인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내가 거기서 내가 불렸으면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진 빚이 있으니 저 빚을 갖기 위해서 나는 저기에 내 이름이 불려졌으면 하는 그런 그 심정이 내가 자리를 못 일어나게 만들더라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빚을 지고 안 지고를 좀 떠나서 법이라는 얘기가 좀 사실은 난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처럼 이게 좀 드라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권 그다음에 규율 그러니까 법률이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율법이야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조직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규칙을 정한 거라고 이 예전의 법은 규칙이 어떤 식이냐면 뭐뭐 하지 말아야 뭐뭐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강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유리해요 규칙을 정해서 너희들은 이걸 따라와라 했는데 이게 발전하고 법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보호해 주는 거야 인권을 생각하는 거야 권리를 생각해 주고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권력자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강제하는 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보호해 주는 게 법이 된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법과 율를 다 몰라 일반들은 다 몰라도 돼 이걸 지켜주는 사람들이 변호인이나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사회는 앞으로 우리가 잘 사는 사회라고 바라는 그런 사회는 누군가 나를 최소한으로는 지켜준다 그게 기본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켜야 될 몇 가지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 간단한 말은 먹고 자고 싸는 정도의 권리라도 지켜줘야 되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얘기하죠 싸는 권리도 보호를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거 지켜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이 변호사야 자 미국이 변호사의 천국 또는 변호사를 인하해서 미국은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잘 나가고 있어요 괜찮아 그거는 변호사가 미국을 지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변호인이란 영화에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 소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걸 봤단 말이야 싸워줬어요 열심히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까지 달려 들어가 어쨌든 체제와 권력한테 저항을 했으니까 그럼 그때 그 뒤에 누군가가 또 그를 지켜주려고 일어서줬어 이게 발전하는 역사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게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막 뿌듯한 거야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마지막에 송광호의 그 뒤를 자꾸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자세히 말 못하고요 뒤를 돌아보면서 눈시그리 막 아름거리는 그 장면이 진짜 감사해 송광호라는 출중한 연기자가 이 연기를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멋있는 연기를 했죠 제가 이제 처음 얘기들던 민변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광고병 시위 나가신 분들 되게 많을 테고 시위 나가 있을 때 민변분들이 나와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혹시나 왜냐하면 그때 청와대 진격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었으니까 그때 명함 나눠주면서 그런 일을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잡혀가면 바로 찾으라고 지금 현재 민주노총 사건 그렇고 우리 철도노조 파업 사건 그렇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4년에 얼마나 많은 시위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듬직하게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변뿐이겠습니까 모든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지금 민영화 이번에 오늘도 지금 한 20명 정도가 잡혀갔다는데 이 사람 진짜 종복 빨갱일 수 있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없고 민영화라는 이슈를 걸고 자기 월급 올려주려고 까부는 걸 수 있어 이런 사람 잡혀가야 돼 혼나야 돼 벌금을 물려야 되고 깜빵도 살려야 돼 그런데 그게 진실인지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때 변호사분들이 나서줘야 되고 그 옆자리에 서있어줘야 돼 이분들 법은 몰라요 모르죠 모르잖아 우리도 나도 몰라 법에 나왔지는 몰라 이런 것 좀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 영화인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지 뭘 얘기해줄 수 있는지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큰 영화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마사오님이 나와서 놀랐던 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규제와 이 속에서 어떤 게 내 자유인지 모르고 살아온다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검열을 해 스스로 검열을 하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1조 2항의 국민이 곧 국가다라는 걸 우린 인식 못하고 사는 시대가 스스로 검열하고 검열하는 자가 있어도 이게 위헌이라는 걸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 세력이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 맞아요 국민이 국가라고 생각을 못한다고 그래서 송강호가 그렇게 외칠 때 국가란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는 거야 손님을 크게 질러서 깜짝 놀란 거 아니야? 몰라서 깜짝 놀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그걸 운영 중에 잠식당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또 당연하게 여겨왔고 불과 30년 전인데도 곽도원 아저씨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무서웠어 근데 저 영화 보면서 계속 궁금했는데 아주 쓸데없는 얘기인데 곽도원 쌍꺼풀 수술한 건가요? 나도 좀 궁금했어 한 번 나오시라 그러지? 개인적으로 물어보자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곽도원하고 송강호하고 법정에서 대치하는 상황은 굉장히 짜릿했어요 그리고 난 여기서 되게 양호석이라고 하는 이분이 굉장히 친밀한 감독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국가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원한이에요 이 사람은 곽도원은 이 경찰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살 됐다라고 하는 게 쓱 지나갔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일제 부역했다는 이유로 아마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영화는 해방 후 한 20년간의 한국 근현대사를 한마디로 던졌어 연기가 되니까 툭 던지지 던졌는데 그게 학살이야 이거는 일제 부역에서 학살을 당할 수도 있고 남로당에 들어가서 학살을 당할 수도 있고 미군이 학살을 했을 수도 있고 북한군이 학살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모든 상황이 한 단어로 집합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본이 시나리오가 되는데 대단히 훌륭했다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학살이 된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예요 근데 그 복수의 이름이 내용은 없어 국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어떤 구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시발 그렇죠 근데 이걸 시발을 풀어줄 수 있는 게 국가가 빨갱이라는 이름을 달아줘 그럼 난 국가야 시발 오늘부터 그래서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조차도 우리가 정말 시발 나쁜 놈이네가 아니라 쟤도 되게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희생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민주투쟁이고 그다음에 민주화를 위한 투사들과 함께 저쪽에서는 우리를 국민들을 어떻게 누르기만 했던 나쁜 놈들 저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던 저들마저 우리의 근현대사가 만들어낸 희생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명하게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지점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쨌든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에 대한 아주 맹목적이고 불타는 적개심을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 적개심을 풀기 위한 대상은 진짜 저 적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곽도원이 맡은 역학들처럼 저 분노를 풀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대상의 매개만 있으면 그거는 빨갱이가 되는 거고 주적이 되는 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전 나갔던 할아버지들이 그 상위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빨갱이 때려잡자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거기서 분노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걸 하여튼 넘어서서 각도원 씨가 또 마찬가지로 이 연기를 맡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아 연기들이 아니 이 영화는 연기들을 다 너무 잘해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 번 다 얘기하고 싶은데 특히 조민기 씨 이 부분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수많은 훌륭한 평론가들이 이제 재래평론가들이 있겠지만 조민기 씨 얘기하는 이분 이 눈빛 있잖아요 약간 이제 약간 어두운 눈빛 있죠 눈은 큰데 뭐 딱 그서클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이 눈빛 자체는 야 누가 그린 것처럼 만들어낸 악역이야 그리고 또 되게 엘리틱해 엘리티야 이런 역할에 전형적으로 맞는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가 수많은 악역을 했는데 맥락이 별로 없어 그냥 악역이야 그런데 이번 역할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분 별로 연구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딱 맞아 내가 기성복을 입으면 딱 맞아 아 연기가 절묘해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수고도 없이 해오셨던 분인데 여기서 정점을 딱 맞는 것처럼 딱 맞아 뭐냐면 일단 자기는 설득력이 있어 얘기가 나는 여기 엘리트 검사인데 뭔가 저쪽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중간에 이제 송광호가 이렇게 난장이 일어나잖아요 막 항의를 하고 막 욕을 하고 하는데 그때 조민기 씨가 송광호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봐 저렇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놈 그 눈빛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쯤 되면 도대체 누구를 버려야 될지 모르는 만큼 이 영화의 배우들은 역할들은 진짜 딱 맞게 들어서 해주고 그 역할을 또 이렇게 어프로치 했을 때 받아서 오케이 하고 나와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 거예요 앞으로 연기는 특히 시완이나 류수영 씨 같이 젊은 분들은 특히 더 크리티컬하게 오겠죠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 기획사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도 걱정이 되고 지금 업다님이 정말 열심히 송광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반도 반이 뭐야 슈프레일도 못 풀고 지금 시간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어요 저는 아까 게시판 보고 이거를 딱 예감을 했어요 오늘 나가서 별로 할 말이 없겠다 조용히 있잖아 나도 사고 해야 되겠다 추임새 연습하고 왔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는데 안 그래 지금 배우들이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소외를 얘기하자면 제국의 아이돌은 해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저기 여학생 분들한테 어떤 린치를 당하려고 아니 아니 그 멤버들이 다들 자기 재능이 다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 임시완 같은 경우도 연기 잘해? 잘하더라고 얘가 춤은 못 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거 쓰면 좋겠어 우리 또 진짜 산하에 나오는 형식 형식 분도 그분도 제국의 아이돌 출신이죠 그 정말 그 곱사하게 자란 아들 역할 그리고 이 매맞고 나서 고문 당하고 나서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연기가 받아쓰기하는 장면 그 앞에 친구하고 같이 둘이 상모를 맞추는데 이거 한국에서만 나온다 아니 한국에서만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난 그 장면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발가벗겨지고 내가 막고 있는 듯한 느낌 사실은 이게 저렇게 몇 대가 아니라 저렇게 죽도록 막고 나면 글쎄 무슨 예전에 보면 독립투사들이 있고 어떠한 고문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또 민주화에 대한 영화도 보면 어떠한 고문에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조국의 이걸 꿈꾸는 이런 얘기들이 전설처럼 들려왔는데 재미없어 그거 정말 공감 안 되잖아요 근데 딱 맞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부르는 대로 하잖아 이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물어보잖아 내가 근데 이렇게 쓰면 쟤 어떻게 되냐고 진짜 절절한 거야 물어볼 수나 있을까 그것도 사실 영화적인 장치 내가 나 혼자 죽도록 막고 나면 나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 덜 맞는 게 지금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국에서만 나오는 장면이라고 그 둘이서 울면서 내용을 읽고 우리 시완 씨는 계속 받아쓰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수도 없는 고문 장면을 봤어 매맞고 물에 들어가고 오늘 심지어 앞에 부분에서 이제 물건문하는 부분들도 별거 아니야 많이 봤어요 3절마다 보는 장면이죠 근데 중간에 물어봐요 송강호가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고 제가 뭔가를 꾸며내면 그게 거짓말인데 그러다 보면 다른 쪽에서 거짓말한 거하고 또 겹칩니다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악의를 맞히라고 손을 냅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흔히 말해서 자백을 할 때 여기에 딜레마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장면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고문을 다룬 영화에서도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스운 얘기인데 고문의 수준이 높아진 거야 대한민국 고문의 수준이 높아진 거야 다 불었어 안 다 불겠어 한 2, 3일 매맞으면 다 불었을 거야 쓰라는 대로 다 쓰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문을 빵 박차고 우리 각도원 경장님 경감님이 들어오시면서 팍 말이 안 맞잖아 그럼 나 어쩌라고 내가 만든 건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건데 또 맞추라고 이런 거거든 이 딜레마 정말 공포스러운 거거든 그렇죠 나 다 불면 돼 나는 잡혀가면 다 울 거야 불을 여는데 불 게 없잖아 막 지어내면 말이 안 맞 그럼 차라리 마스 플레이를 선물도 주던가 나중에 그래서 애호죠 아니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혼을 내야지 나중에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영화 수준 되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고문의 앙상물이에요 우리가 또 저런 것도 떠올랐는데 송가호가 살인의 추억에서 아 맞아 고문하는 장면 난 분명히 이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데 되게 놀라웠던 게 분명히 연상이 송가호가 변호인으로 나와서 그 고문하는 장면 나오면 연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송가호가 그 지점을 되게 잘 끊었던 것 같아 과거의 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기가 커피 광고를 열심히 찍으면 그 안성기라는 배우는 그 커피 광고의 그 자상한 남편 역할 그 이상을 어떤 연기를 해도 그거 잘 벗어나기 힘들거든 살인의 추억에서 송가호 연기가 엄청나게 강렬했는데도 이게 같이 연상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그 어떤 연기의 결을 갖다가 딱 끊어냈다는 거지 나는 일단 거기서 딱 느끼는 감정이 연기를 제대로 잘 끊어서 만들어냈다 캐릭터를 그렇죠 이게 어려운 과정이었는데요 사실은 양감독님이 인터뷰한 걸 잠깐 본 게 있어요 송가호 씨가 최근에 수많은 좋은 작품을 많이 찍었는데 사실은 약간 주변인이야 관상에서도 사실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야 설국열차도 마찬가지고 조격자지 그 전에 작품은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가요 근데 여기는 메인이야 앞장이야 프런트야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 감을 이룰 수 있는 게 내가 보기엔 거의 100%인데 전혀 안 이뤄서 불같아 땡큐했지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송가호 연기를 보고 그랬어요 전반부는 약간 너구리처럼 연기하다가 후반부에는 달려드는 호랑이처럼 연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평 비우평을 잘해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또 변호인했다가 좋은 얘기했다고 또 테러당했거든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 출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하지 않을 권리라는 글을 따로 써서 좀 징징대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변호인 이야기로 벌써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지나왔는데 우리 우리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기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송강호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그 필무에 대해서 그걸 안 하면 제가 할 일이 없겠죠 배려 고맙네요 이거 마치 고문하다가 얼굴에 피 닦아주는 뭐 그런 느낌인데요 송강호라는 배우가 지금 영화판에 데뷔한 게 1996년도에요 그게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저는 이거 당시 어려서 못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단역으로 나왔었고요 얼굴은 이은경 누나가 너무 그렇죠 귀엽기도 하고 진짜 그 그 아름다운 만화가게 그리고 이제 자기 얼굴을 좀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출연한 첫 작품 공식적으로 보면 이게 데뷔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창동 감독의 초록물고기였었습니다 진짜 진짜 조폭이 생냥아가 왔다 왔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번 놀랐거든요 두 명한테 놀랐어요 그 진짜가 나온 TV에 진짜가 나왔다고 느꼈던 게 첫 번째는 맹구 이창훈씨 진짜 바보가 코미디를 한다라고 느꼈고 두 번째는 송강호 진짜 조폭이 진짜 조폭이 연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똑같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실크 남방 그 장면 수도 없이 제가 얘기하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송강호 연기를 얘기할 때 한석규씨가 맴맞아서 맴맞고 두목한테 도로가 도로변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문성근씨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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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형님 들어가십시오 송강호씨가 들어갑시오 하고 차가 싹 떠나 그러면서 싹 와 하면서 한석규씨한테 다가오더니 담배를 탁 꺼내더라고 보통 영어의 클리셀 하면 담배를 딱 입에 물려주고 야 힘들지? 이렇게 할 텐데 담배를 딱 꺼내더니 자기가 물어 그러면서 얼굴을 물더니 그냥 가 야 이거는 진짜 이것이 생량하다 예술이요 당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정말로 어디서 연기할 줄 아는 진짜 조폭 데려다 촬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같이 영화 찍었던 명개남씨 그리고 문성근씨 이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아주 놀라운 배우의 얼굴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영화 개봉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 사람이 송강호였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연후무대라는 극단에서 연극단 연극단에서 활동하던 단원이었는데요 1991년도에 연후무대 입단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선배가 바로 김윤석씨라고 하나요 김윤석씨 말고도 연후무대 출신 배우도 굉장히 많죠 김래아씨도 그렇고 연후무대 입단하고 사실이죠 사실이죠 이때 이제 송강호씨가 91년도 연후무대 입단을 하고 싶어서 입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퇴짜를 놓은 사람이 당시 연후무대 극장장인 류테오씨에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살인의 추억에서요 공동묘지에서 딸따리 치시는 분 이분이랍니다 이분 나중에 그 막 혼자 막 조서 쓴 거 막 읽고 이럴 때 굉장히 좀 연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분이시래요 그 빨간 팬티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96년도 데뷔해서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작품이 바로 송능한 감독의 넘버3 이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송능한은 진짜 세기의 작품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영희 진짜 시야 나는 넘버3는 시라고 생각해 영상으로 만든 시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 같잖아 장르를 장르를 특정지울 수 없는 완벽한 작품이지 나 거기다 그 자막 이런 거 할 때 와 이건 근데 TV로 보면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영화라는 큰 스크린 사실은 이런 드라마 종류의 영화는 TV에서 보나 스크린에서 보나 별 맛의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이 영화만큼은 극장에서 봤을 때 그 큰 스크린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그 맛이 TV로 오면 작은 화면으로 보면 안 나는 별거 아닌 드라마인데 영화에 맞게 극장에 맞게 만들어낸 대단한 영화인 것 같아요 대사빨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예술이었지 뭐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게 없지 역할마다 유행어 하나씩 다 있었잖아 그렇지 역할마다 한석규씨 그 오리 이거 존나 저는 아니 근데 난 그거 말고 그거였어 최민식이랑 얘기하다가 넌 뭘 하든 하지 말아라 최민식씨가 한 대사 최민식씨가 한 대사 최민식 대사 지금 그것도 있어요 죄가 무슨 죄냐 죄 지은 새끼가 나쁜 새끼 그렇지 그렇지 랭보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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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송등환이 어떻게 세기말을 찍었을까 에너지가 다 빨린 거지 한 작품에 한 작품에 나는 그렇게 빨려 그리고 송강호성 되면 지겨워서 이제 안 할래 하지마 선정하려면 안 돼 빨간색 이런 거 이게 그때 당시에 나이트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 대사가 노래하고 노래 사이에 나와가지고 사람도 춤추다가 뻘쭘해서 웃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이제 김지훈 감독이 데뷔작 조용한 가족 그리고 쉬리를 거쳐서 2000년의 반치광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되는데요 쉬리는 우리가 꼭 얘기해야 돼 쉬리는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죠 정말 송강호의 진짜 다시모돌망작기 흑역사 흑역사 사랑했습니까 아니 이게 그 경상국 사투리를 그냥 쓰면 되는데 서울말로 억지로 내다 보니까 왜 요원은 서울말을 썼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게 정말 90년대까지의 정서인 것 같아 엘리트 요원이라면 서울말 사실 그때까지 한국 영화 남자 배우 탑이 한석규였어요 그렇죠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는 되게 인텔리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거에 맞춰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이 쉬리에서 이 송강호의 역할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차인표입니다 차라리 송강호 아니에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관객들이 송강호 얼굴만 보면 웃음 나와서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모 영화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걸 도대체 누가 했었어야 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뽑힌 압도적으로 1위로 뽑힌 사람이 신현준이었대요 괜찮네 오히려 그때 그 만약에 차인표가 나왔어도 웃겼을까 양복 포켓에서 칫솔컬에서 찍어 올라 분노해야지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신현준 씨나 차인표는 그 캐릭터에 맞았지 지금은 좀 그분들이 다시 이 작품 한다면 좀 안 어울리고 그 당시에는 신현준 씨가 뭐 하얀 씨 뭐 이런 역할에 더 세팅이 다 잘 돼 있었어 신현준 씨는 오히려 어울리는데 그 당시는 어울렸어 뭐 이런 흑역사도 있어야지 사람이지 신인가 내가 볼 때는 유일한 5점이라고 보죠 아직 속단하기는 일러요 5점 한 게 더 있어요 그 다음에 2000년에 공동경부역 JSA라는 박찬욱 감독과 함께 작업한 영화 나오고 같이 연달아 찍은 게 복수는 나의 것이 그 외에도 같이 나왔죠 그리고 YMCA 야구단도 2002년에 나왔습니다 다 주옥 같다 영화들이 YMCA 야구단에서 김혜수 씨 나왔었는데 옷을 많이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별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2003년 살인의 추억이 터졌죠 강간의 왕국 살인의 추억 찍고 나서 봉준호 감독이 딴진보하고 인터뷰한 적 있어요 거기서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이게 대본이고 너 많이 변했다 이게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반대 아니에요? 다들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간의 왕국은 애드립이었다고 인터뷰를 보는 기억이 있어요? 아니요 강간의 왕국이냐 하면서 헥토파스칼킥을 날리는데 그게 애드립이었대요 그게 약속이 안 된 거였는데 김상경이 정말로 그래서 진짜 억울하게 맞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사이 안 좋았다고 그러던데 술 사주고 풀었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박해일이 범인으로 잡혀왔는데 범인인 것 같은데 얘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김상경이 이 새끼를 막 후들어 패야 돼 뭐 이런 대사를 치는데 그때 옆에서 송강호가 듣고 있다가 너 많이 변했다 얘기한 게 이게 애드립이랍니다 송강호라는 배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봉준호 감독이 뽑았던 게 애드립과 대본 각본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뽑았다고 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도 애드립이죠 애드립이었죠 이거를 그게 최고의 대사잖아요 제 생각에는 경상도 사람들은 다 금액락으로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맞아 최근 10년 동안 이걸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웃겨 죽겠어 원래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묻는 게 너 그런 짓 하면서 밥은 먹고 다니냐 사람처럼 사느냐 그런 뉘앙스로 쓰는 건데 그걸 다들 몰랐다고 하는 게 경상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나의 경우는 전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했죠 송강호가 아마 넘버3에서 넘버3에서 애드립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해왔거든요 현정화나 이런 내용들이 원래 한 줄이에요 한 줄 다가있어 이거 한 줄인데 내가 현정화 하면 현정화 이걸 그걸 자기가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최적화시킨 거지 몸에 그것들을 이제 맞춰가지고 그 연기에 빛을 받았던 게 이제 살인의 추억 그래서 정말 정제된 연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살인의 추억은 이 영화 하나만으로도 특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얘기도 많고 이것도 그렇네 나는 이 살인의 추억에서 최고의 대사는 도려 저거 같아 저 노래가 좋아 저 앞에 나온 노래가 수사반장 딱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면서 빠바바밤 수사반장 사람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는데 노래라고 입으로 따라하는 wsp 빠바바빰 맞아요 그리고 2004년에 종북발갱 영화 효자동 위발성 이야 이럴 수가 아들이 고문당하고 그렇죠 445임 얘기 나오고 하죠 되게 싫어하시겠다 어쨌건 2005년도에 이것도 약간 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극일기. 445입은 이승만 전권되고요. 효자동 이발소가 4.19때를 그린 영화였나? 4.19때 저런 고문이 없었을 텐데 이러고선. 그때는 그런 고문 기술이 없었지요. 그때는 그냥 패서 버렸어 정말 사람을. 아니 효자동 이발소에서 송광호가 문솔이와 결혼할 때 하는 얘기가 445입이에요. 그래요? 아 맞다. 그 얘기가. 거기에서 대통령했던 사람들 다 하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전두환이잖아요. 그렇죠. 업다님의 저 교만한 표정 봐. 나 혼자 맞는 얘기 하는 거야. 영화들도 안 보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 괴물로 천만 배우에 등극을 하게 되고요. 괴물에서도 내 딸이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명대도 나오죠. 야 이 시발 새끼들아라는 명대사도 나오죠. 2007년 미량 그리고 2008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009년에 박쥐 이 영화에서 정말 영화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박쥐 때는 부러웠습니다. 꼭 한 번 놔도. 송광호 씨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아무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 영화 보고 의외로 송광호가 섹시하게 보였다라는 여자분들이 좀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박쥐에서 고맙게도 태주 역을 해줬던 배우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김옥빈 이분은 오히려 노출신을 찍고 나서 인기가 하락한 케이스입니다. 가슴 모양이 별로 이쁘지 않아서 마사오님 한 번 더 모시고요. 아 예. 그리고 2010년에 의형제 2011년 두 번째 흑역사가 등장하고 푸른소금이 등장하고 아 푸른소금이 있구나. 아 푸른소금을 안 봤어요. 푸른소금이 왜 흑역사예요? 왜냐하면 일단 망했고요. 신세경이랑 같이 나온 거죠? 푸른소금은 완전 송광호를 위한 영화예요. 그래요? 송광호가 정말 멋있게 나와요. 아이돌 머리를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송광호 씨는 여자 배우하고 어떤 그런 화학작용이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김옥빈하고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죠.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지. 그건 물리적 작용이죠. 그건 물리적 작용이죠. 맞아요. 좀 내공이 더 이번에 김용혜 씨랑 하는 이런 장면들은 나름 화학작용이 있었다고. 어머니 같은. 그러니까 나 여자라는 얘기만 한 거지. 알았어요. 섬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파워풀한 배우들이 계속 이렇게 좀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영화도 한번 도전해볼. 밀양도 이제 그쯤 갔던 영화잖아요. 그 안쯤 갔던 영화인데. 그렇죠. 이런 거 도전해볼 문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또 정말 좀 차원 높은 또 다른 좀 신선한 창의적인 사랑 얘기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기대하면 돼. 송광호 씨가 이쁜 여자 별로 안 좋아하나? 신세경. 생긴 여자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나영 이 두 분하고 했는데 어쨌건 2011년 푸른소금이 유일하게 이 송광호 영화 중에서는 관객들한테도 별로 좋은 반응을 못 받았고 평단에서도 굳이 송광호가 이런 영화까지 찍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2012년 하울링이 나왔었는데 유아 감독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죠. 영화에서도 이나영 씨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 영화까지 행성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았죠. 그때 이제 김윤석 씨가 치고 나오면서 그렇죠. 김윤석 하정우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그렇죠. 송광호 시대는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2013년에 화려하게 부활을 하죠. 제가 봤을 때 아마 변호인이 별 무리 없이 900만 900만까지 천만 찍을 겁니다. 천만 찍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전후 흐뭇한 기록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정우 김윤석 나오고 유승관 씨 나오고 이거 좀 잘라주세요. 싫어요. 우리가 언급 안 한 배우가 있는데 이번 변호인에서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이성민이 아 맞아요. 전 그리 중요한 역할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거들먹거리는 동창의 모습 재밌게 보여주고 동창회 가면 그런 애들 꼭 하나씩 그리고 힘을 실어줄 때 제대로 실어주고 아 그 와이셔츠 벗어줄 때 와이셔츠 벗어라 게다가 담배 딱 꽈나 물고 타이프 두드리는데 아 간지 쩔어요. 아 진짜 간지 쩔어. 진짜 자세 나오더라. 그거 안 해보면 그런 자세 안 나오는 거거든. 요번에도 얼마 전 영화도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박사 역할 하면 좀 어색했던 오늘 진짜 우리 우리 말 진짜 중구난방인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진짜 이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다 풀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리를 못하는데 좀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아 오달수 얘기를 어떻게 안 해. 맞아. 오달수 얘기를 많은 분이 하실 것 같아서 제일 뒤로 빼놓은 거 아닌가. 오달수. 그 서민적인 그 느낌 어 우리 그 얘기도 좀 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하고 대입하는 부분에서 사실 캐릭터는 안 맞으니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송변 송변한테 있었던 진짜 허심탄회한 친구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상하관계의 사무장이 아니라 나중에 반말 찌꺼리 막 하고 소려 송변은 존댓말하고 이런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여기에 여러 가지 양념을 이 아저씨가 다 쳐주는 것 같아요. 서너 명이 할 걸 혼자서 혼자서 다 한 거야. 지금 사실 말해서 그때 같이 이제 일했던 변호사들 좀 몇 분 계셨다고 나는 얘기 들었는데 그 역할을 이분 혼자서 다 그냥 안고 간 거야. 심지어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넌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아 그러면 그런 역할을 맡았으면 사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해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힘들고 고민 많이 한 역이 아니라 쑥쑥쑥쑥 나오는 그냥 그러니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집장에서 못하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서 편집을 해야 되는 저의 입장상 도저히 제가 이번 주 내로 자신은 없고요. 크리스마스도 껴있고 뒤죽박죽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없다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예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별로 가장 각광을 받는 남자 배우들은 좋든 싫든 간에 어떤 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한석규 씨가 맡았던 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영화를 제가 본의 아니게 송광호 씨가 나오는 영화들을 쭉 봤는데 워낙에 연기의 베리에이션이 넓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해보자면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낙천적인 사람으로 나왔다가 어떤 본인의 잘못이 아닌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큰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그리고 항상 거기서 옳은 선택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역할을 제일 많이 맡으셨더라고요. 뭐 의형제 관상 기타 등등 뭐 여러 일단 박찬욱 감독 영화들은 좀 빼야 돼요. 너무 괴상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빼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의 영화를 보면 아주 거칠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로서의 송강호는 2013년에 아주 훌륭한 선택을 했죠. 본인이 어떤 아주 큰 크고 굉장히 잔인한 어떤 효과를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 배우라는 오그라드는 호칭이지만 좀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변호인에서 연기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러다 겸상할 수 있을까? 지금 우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다가 한 번씩은 다 울컥울컥했어. 그런데 쪼잖아요. 쪽팔리게 울지도 못하고 잘 참아 넘겼네요. 그리고 업다님이 준비하셨던 걸 저도 미리 봤잖아요. 그래서 놓친 것 중에 하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우리 시대에 이상하게 원래 한국에 이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배우론의 메서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걸로 떠올랐어요. 그게 안 되면 메서드 연기가 안 되면 무슨 배우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송강호 씬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캐릭터를 가진 배우야말로 그런데 저 캐릭터를 어떻게 변조하느냐 사실 송강호 씨의 모든 영화는 우리가 항상 친숙하게 다가오는 게 송강호의 얼굴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자신의 캐릭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그 역 안에서 그 영화 안에서 캐릭터를 자기 캐릭터가 이 역에 맞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삐쩍 말해서 한 40kg 뺐다가 그다음 영화에서 110kg가 됐다가 어쨌든 있어요. 이렇게 변하면서 저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화를 맛깔나게 만들 수 있는 김윤석하고 송강호의 두 배우가 자꾸만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저는 메소드 연기라는 게 이렇게까지 하면 좀 비약이지만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맞추지 않고 그 시대를 나에게 맞출 수 있는 시대와 같이 호흡하면서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극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또 나도 버리지 않는 오히려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좋은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송강호 씨는 그런 면에서 변호인이라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대입해서 보지만 대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감동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그 지점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깝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밤새워 해도 모자라겠지. 이쯤에서 이번 회는 정리를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는 걸로 다른 기회는 저 나가서 야동특집이나 한 번 오늘 고생하신 버디님과 업다님 박수로 떠나보내죠. 가도 돼요? 안 되죠. 영화음악의 A2G 영화 단단한 네. 오늘 변호인 특집이라 변호인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변호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갈 때 다 보거든요. 가나면 읽으려고도 하고 특히 이제 방송하기 전에는 음악가 이름을 꼭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영화를 보고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거의 크레딧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와갖고 뭔가 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좀 물기가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 검정에 흰 글씨 작은 글씨가 올라가서 아 그래서 좀 자세히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영화음악을 담당하신 분이 정현수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네요. 신세계 같은 작품에서 그때까지는 이제 메인 음악가는 아니고 어시스턴트 음악가로 참여하셨던 분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확실하진 않고요. 확실하진 않고요. 타더라 하더라 이런 정도고 사실 그래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변호인을 보면서 음악이 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저도 두 번 정도를 볼 생각을 했는데 개봉 당일날 조조로 한 번 보고 사실 못 봤어요. 우리 와이프랑 같이 한 번 보자라고 했는데 애가 좀 얼마 안 됐는데 감기에 걸려갖고 와이프랑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조만간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장례식장 나오는 기분이 사람들이다. 마지막 프레임 자체가 저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삼삼 울고 나오니까 그런 뜻이라서 장례식장에서는 웃으면 나오지 않아요? 보통? 그게 호상일 때나 그렇죠. 영화를 보고선 내가 이렇게 크레딧을 보고선 보통 저는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사람이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지? 그런데 보니까 다 정리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아저씨하고 저 앞에 있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제 앞에 했던 분은 아저씨였고 확실히 저 앞에 했던 분은 아줌마인지 아니면 아주머니신지 아니면 젊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분하고 어깨를 이렇게 우느라고 눈물을 전개해야 돼. 수습을 못해서 못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 영화에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 다들 크레딧을 끝까지 보고 이랬더니 그런 게 아니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났고요. 어쨌든 변호인이란 영화가 굉장히 좋은 저는 상업 영화로서의 어떤 모양새를 잘 갖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흐름도 자연스럽고 그런데 막판에 오늘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특히 법정신에서 감정이 좀 과도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상업 영화잖아 이게. 예술 영화도 아니고 상업 영화에서 이 정도 쳐주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임 사건은 물론 우리가 잘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부산에 했던 항림 사건이나 불임 있잖아요. 이름도 참. 그런데 불임 사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트 끌던 그 요트도 옛날에 조선일보소도 얼마나 깠어. 호화요트로. 호화요트로. 그래서 영화에도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호화요트라고 하더니 뭐 이런. 어쨌든 아는 사람들은 또 대충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는 얘기를 밋밋하게 올해도 송강호 씨 가던 모 영화처럼 밋밋하게 사건들을 그냥 나열하기 정신없는 그런 영화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플롯을 어떻게 짤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과도한 감정선을 팍 끌어올리는 것밖에 좀 없지 않았을까. 이게 창작이면 오히려 창작된 작품이었다면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더 관객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창작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감정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JFK도 보면 예전에 JFK 보면 법정 장면에서 끝에 케빈 코스너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변호사가 흥분하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더 리얼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무현 씨가 했던 어떤 액션이나 말하는 태도가 지금 이 영화에서 홍변이 했던 액션하고 매우 저는 일치한다고 봐요. 더 리얼하고 더 사실감이 있었어요. 저는 저는 리얼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실제 진짜 사건도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했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이게 만약에 픽션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도한 감정을 쏟아내는 변호사가 나오는 순간 관객들은 공감하기보다 아이씨 이거 너무 튀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게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냥 나열로 가지 않고 이걸 압축적으로 더군다나 영화 전체에서 보면 법정 장면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차주하고 있는 비중은 앞에 쭉 밑밥 깔아놓은 게 많지 뻥 터지는 그 순간에 감정을 확 끌어올림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몰입감을 확 높여주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장면에서 그런 장면에서 이 음악이 생각보다 강렬하게 쓰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게 음악이 이런 식이에요. 자꾸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송강호 씨가 나왔던 작품이니까 관상의 경우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어떤 배우가 나와서 어떠한 종류의 연기를 하기 전에 이미 저 사람이 뭘 할 건지 반박자 혹은 한박자 앞서서 음악이 설명했잖아요. 특히 이제 맥시멈은 수양대군 장면 이런 식으로 음악이 뭔가 현장을 설명해주고 그 설명돼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관객이 깨달은 다음에 배우가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향된 감정으로 이걸 끌어가는데 이 영화음악의 경우는 항상 반박자 한박자 늦어요. 먼저 배우가 어떠한 연기를 하고 그 다음 장면에 음악이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저는 두 가지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화 시작할 때 자막에도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허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허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허구라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저 사람의 역할이 이 영화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약간 궁금증을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배우가 등장해서 몇 마디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을 소개해주는 감정선을 건드려주는 음악이 흐르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허여금 저 배우는 저런 역할을 하러 나온 사람이구나라고 저 사람의 존재는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영상과 스토리를 우직하게 믿고 그걸 그냥 천천히 뒷받침해주는 차근차근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닐까 한 박자 꼭 늦게 등장하는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비티나 컨저린처럼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듯 오히려 더 강조하는 이런 영화음악들하고 좀 다른 거죠 이건 굉장히 고전적인 영상의 100% 봉사하는 그래서 영상이 보여주지 못한 무엇을 더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이 만들어낸 감정을 조금 더 고향시키고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설명해주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이게 양우석 감독의 연출도 굉장히 고전적인 상업영화 관객들로 하여금 적당히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구성이고 그런 연출이고 또 음악도 적당히 그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씩 좀 뒷받침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스토리 자체가 워낙 힘이 있는 스토리다 보니까 이렇게 전공법에 그것도 전공법도 약간 고전적일 정도의 전공법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한테 1점과 10점 사이에 극단적인 평가가 나온 만큼 감정성을 확 건드리는 그런 영화가 되었다는 거죠 저런 것 같아요 컨트롤 치면 조지 포먼 같은 느낌 변호인은 우직하게 들고 와서 그냥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날리는 거야 훅 스트레이트 훅 스트레이트 알리처럼 펄찍펄찍 뛰면서 잼 날리고 잔재주 부리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들어와서 그냥 강하게 때리는 이런 느낌이었죠 박달길죠 영화에도 조지 포먼하고 알리가 대사로 나오죠 나오죠 저는 그게 굉장히 명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대사입니다 이거 보실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죠 이게 확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냥 흘려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곽도원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이 영화는 대사 하나하나를 툭툭툭툭 던지는데 너무 툭툭 지나가서 그냥 그런가보다 싶은데 생각해보면 생각하게 만든 대사가 되게 많아요 대사가 내공이 있어요 스토리 작가 만화에서도 스토리였고 이 분이니까 글을 쓰던 사람이 각본을 만들고 영화를 감독을 했다는 느낌이 글쟁이가 가질 수 있는 감각이거든요 이건 나는 글쟁이가 아닌 게 어쨌든 그런 감각들이 잘 숨어있는 영화고요 세 번 보셔야 돼요 세 번 두 번은 확실한데 세 번째는 네 그건 뭐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건조하게 영상을 묵묵히 뒷받침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이 빵 터지는 법정신 법정신에선 음악이 확실히 감정선을 고향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과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법정신 자체에서 또 드러나지 법정신과 신 사이에 이런 데서의 사람들의 감정을 법정신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더해질수록 사람들 가슴이 가슴을 막 퍽퍽 때리는 게 있잖아요 아까 조직 부모니 진짜 퍽퍽퍽 때리는 것처럼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뭐 이거 다 내용이라 김영애 씨와 이렇게 이런 장면들 영화 보시고요 한복 입고 계신 김영애 씨의 이런 장면들이 법정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그 전까지는 사실 동창들하고 국밥집에서 막 씨부렁씨부렁 할 때는 사실 음악이 안 흘러요 잘 근데 가만히 보시면 법정신과 신 사이에 나오는 장면들에는 음악이 다 흘러요 아 그러니까 감정선을 고향시키려고 아예 감독과 다음에 음악감독이 작정을 한 거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 이제는 당신들 흥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이쯤 되면 당신들 정말 울컥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이쯤 되면 동참 안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 얘기해주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음악이 들어있는 거죠 물론 근데 그 사이에서도 그렇게 음악이 흐르다가도 1대1로 어떤 중요한 대화가 왔다 갔다 때는 음악을 끊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아니 이건 아까도 계속 강조한 전공법적인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의미의 영화음악이라는 거죠 그게 뭐 그러한 기조를 잃어버리지는 않는 않는 한에서 않는 한에서 감정을 이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는 충분히 올리는 그런 종류의 음악이었다 네 그리고 그런 음악에서 보면 영화음악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악기들의 사용도 저도 솔직히 딱 한 번 봤고 네 그다음에 이게 무슨 ost도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ost도 어디에 떠다니지도 않고 예고편에 났던 음악이 영화에 안 나와요 아 예 예고편에 났던 음악은 이건 기존에 있던 이런 퍼블리싱 사이트들 돌아다니면 영화 홍보나 혹은 기업 홍보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쫙 작곡가들이 여러 나라 작곡가들이 쭉 올려놓은 이런 걸 갖다 쓴 거고 그래서 영화에 사용된 이 정연수 씨의 음악은 예고편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어 이거 뭐 참 그러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없겠네요 네 오늘은 썩 끝나고 나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신 극장 가서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라고 괴물 들어 괴물 음악 좋잖아 영화도 괴물 영화도 괴물이고 배우도 괴물이야 괴물 들어 아까 전에 그 생각이 또 배우도 괴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게 진짜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변호인 우리가 보통 연기를 어떤 특정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외모부터 열심히 따라하잖아 말투 어떻게까지 근데 송강호는 그게 없었어 그냥 아까 전에 해비조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옷을 입고 나왔다 그리고 그 틀을 자기의 틀로 만들어버려 그 지점에서 송강호가 역시 송강호다라는 소리를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송강호씨가 아니었다면 아마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부터 특유의 노무현 대통령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연구했었으면 그걸 분명히 연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캐릭터대로 그냥 가져갔다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노무현은 아니잖아 그리고 관객들이 만약에 정말 노무현하고 똑같은 느낌의 배우가 충례를 내고 있었더라면 우린 감정입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겠죠 그게 두려운 건 아닐 거고요 그런 영화에 만약에 출연한 배우라면 똥티니까 두려운 거 두렵기도 하지 나는 이 영화는 마케팅적으로 적절한 포지셔닝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헌정 영화도 아니고 노무현이라 꼭 특정한 사실은 그렇거든 사실은 좀 까놓고 보는 그런데 그런 식의 포지셔닝을 마케팅적으로는 했어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도 만들어내고 소랑설레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했다고 봐요 cgv도 도와주고 아니라는데 호빗도 싸워주고 호빗이 최고의 공로를 종북같은 여튼 영화 꼭 보시고요 음악에 잘 귀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안 들어오겠지만 그것 또한 이 영화를 위해서 이 영화를 위해서 계산된 음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시면 꽤 잘 만들어진 묵직하고 돌직구적인 그런 영화와 또 그런 음악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영화 딴따를 하면서 음악이 과잉인 영화들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과잉이 많은 경우에 영상 자체가 혹은 스토리 자체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과잉인 경우가 꽤 많았죠 또 음악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도 있지만 독특한 시대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특정한 시대가 연상되게끔 만드는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영상 자체로는 시대의 감성을 살려내지 못하는데 음악이 그런 걸 대신 때우는 그런 영화들도 꽤 많아요 저는 물론 그런 영화들의 음악이 과잉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영화가 제대로 된 모양새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음악 역할을 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변호인의 경우는 음악이 좀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영화를 더 묵직하고 무게감 있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라고 제가 음악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 예를 들면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선율 멜로디 좋은 음악을 딱 만들어낸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영화를 만드는 데 쓰임새 있게 계산을 잘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거 없고 고민은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 네 돈이 없었던 것은 악기의 사용이 매우 빈약하다는 증거가 되네 현악사중주와 약간의 타악기들 빼고는 거의 사용된 악기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늘 신디사이저 미디작업 조금 한 거 이거 빼고는 악기가 참 없다는 거 이건 이제 어떤 빈곤함의 뭐 이런 표상일 텐데 대신 묵직해졌다 대신 이 음악감독이 음악의 위치와 음악의 쓰임 사이에 대해서는 악기의 빈약하믄 이건 자본이 부족한데 어떻게 비싼 악기를 쓰겠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악기가 뭐 조금 나오더라도 내가 이 영화의 음악을 채우겠다 과잉하게 만들겠다 우리 그랑블루 전에 얘기했을 때처럼 그랑블루 영화음악 감독 혼자서 자기 혼자 정말 신디사이저 하나 갖고선 다 만들었잖아요 단장을 쳤지 사실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자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오히려 악기의 쓰임은 그렇지만 이 영화음악을 만든 사람은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억지로 울컥하지 않고 7번방의 선물 같은 영화 억지로 울컥하게 만드는 그 음악들 막 나오거든요 7번방의 선물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음악의 좋은 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급 디스다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 템포 늦춤으로써 오히려 관객의 감정과 그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꽤 잘 만든 음악이다 그런데 음악만으로는 또 이건 음악만 놓고 봐서는 별로 평가할 게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음악이 의미가 생기는 그런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서지 않으면서 만들어지는 미덕 이거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버려야 되는 그런 걸 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해봐서 아는데 아니면 뭐 해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해봐서라는 말도 없잖아 그냥 하는 거잖아 뻥 나서잖아요 안 따라오면 으아야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거 좀 버릴 수 있는 음악 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극장에서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는데 음악이 쓰이는지 한번 좀 직접 가까운 상영관을 방문하셔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OST가 준비 안 된 관계로 이번 주는 직접 음악을 틀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해비전님 이번 주 개봉 신작의 근거 없는 예측 무비찌라시 무비찌라시의 시간입니다 함장님 12월 셋째 주에는 제가 변호인을 꼽아드렸죠 뭐 후회 없는 선택 그런 겁니다 평을 더 할 필요 없겠네요 앞에서 두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방송 나갈 때 그 다음 주가 벌써 2014년 새해입니다 1월 첫째 주 무비찌라시는 두 편을 꼽아봤어요 왜냐하면 변호인과 호비 때문에 개봉하는 게 없어요 정말 꼽다꼽다 겨우 그래도 두 편은 건졌는데 하지만 제가 무척 기대하는 영화 두 편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두 편 다 제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언제 궁금합니다 언제 어떻게 말할지 길다 이거 더 시크릿 라이프 오브 오브가 F 발음이 안 됐네 월터 미티라고 1947년에 동명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메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과 주연 모두 벤 스틸러가 있습니다 사랑스럽죠 벤 스틸러 벤 스틸러 잘 아시죠 우리에게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배우로 제일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미트 페어런츠 시리즈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 뭐 코미디 배우의 제왕이라 보시면 돼요 아니 최고는 피구 피구왕이었나? 피구의 제왕 피구의 제왕 최고였죠 풍선 고추에 넣고 게다가 감독한 영화들만 하더라도 케이블 가이 트로픽 선더 기가 막히죠 감독 기대 점수 3점 드립니다 3점 오케이 배우도 당연히 3점인데요 일단 벤 스틸러가 주연이에요 그 다음에 여배우는 이름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크리스틴 위그라고 이 언니가 어디에 나왔었냐면 황당한 외계인 폴이라고 영국 황당한 새벽의 저주 그 팀이 만든 거 네 팀이 만든 게 되게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여자 주연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둠의 경로에서 영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맥가이버 패러디 영화인 맥그루브라고 있어요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거 진짜 골때린 영화입니다 거의 병만 영화 중에 하나 거기서도 여자 주연으로 나오니까 코미디에는 제격인 언니예요 게다가 이제 앱그루브 같은 건 영진공이니까 소개시켜주는 거야 게다가 쇼팬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그 저기 광고 영상을 봤는데 쇼팬이 잠깐 1초 나오잖아 존재감이 존재감이 근데 아마 이제 들어오는 들려오는 풍문에는 그 1초 동안 나오는 그 사진 역할로만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좋아 어쨌든 배우 기대치도 3점이에요 그 쇼팬 한 컷 때문에 시노비 자신의 꿈은 접어두고 16년째 라이프 잡지사에서 포토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월터 미티가 이 전설의 사진작가가 보내온 라이프지는 주로 표지가 사진 하나 딱 있는데 그 표지사진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예요 이게 사진 잡지예요 원래 참고로 라이프지는 2007년에 폐간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신옵도 자 폐간을 준비하면서 성공적인 폐간을 위해서 멋지게 마지막 호를 내야 되는 건데 이 표지사진이 사라져버린 거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이프지도 들어보셨을 거고 타임지 포춘지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 개 다 헨리 루스라는 양반이 만들었거든요 이 양반이 미국에서 잡지왕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게다가 라이프지는 아까 버디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로 사진 위주로 이야기를 풀었었는데 역사에 길이 남는 사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퍼레이드 때 해군이 해군 수병이 지나가다가 여성 딱 붙잡고 키스 딱 뿌리 꺾고 사는 그 사진도 라이프지에 나온 사진이군요 그런 것들처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파리에서 찍은 거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케네디 아들 장례식 때 격려하는 장면 제가 라이프지에서 나온 네곤의 시리즈 라이프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30년 됐거든요 이 책이 근데 제가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은 이 잡지 때문이에요 그 책을 보고서 사실은 이건 좀 나중에 길게 얘기합시다 근데 아주 멋진 사진들 이걸 더 길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여기서 끝내네요 사실 할 수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급당황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라이프지가 이게 사실은 어둠의 경로라면 이게 페이퍼니까 그럴 수는 없고 헌책방 같은데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지금도 옛날에 단행범 같은 조그만 책들도 있고 있어요 헌책방이나 중고사장이나 가문도 있는데 보시면 정말 사진 한 장 갖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구글 이미지 들어가셔서요 라이프지시면 나옵니다 라이프지시면 나와요 이미지 버디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냐면 도미시마 다케오의 여인 추억 시리즈를 보고 나서 국어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런 맥락이라고 그럴 수 없어 시를 쓰면서 맨날 꽃잎이란 단어를 전달한가 아니 그중에 라이프 투 더 무비라는 책이 있어요 그중에 그러니까 영화에 관련된 사진만 거의 한 3, 400페이지짜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면 영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정말 훌륭한 역사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스크린으로 모니터로 보지 마시고 페이퍼 사진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자기의 감정선 감각 두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집에서 100인치 화면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버디님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제 회사 때려치세요 안 늦었어 지금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버디님 타시는 차가 뭐예요? 맨날 우리 투스카니만 들어왔는데 차 없어요 지금 얘기 못합니다 차 없어요 너무 비싸 한 15원짜리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모양이시죠? 지금 숨기고 있어요 지금 자기 정체 때문에 똑바로 얘기 못하는 BMW 타실지도 몰라 버스 메트로 워킹 다음 영화 다음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제 얘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오늘 함장님은 변호인에서 나오는 음악 같아요 저 오늘 정말 조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그 방송에 왜 나오나요? 말도 안 하면서 왜 나오냐 어쨌든 연락이 안 되는 전설의 사진작가를 찾아 떠나는 모험과 16년 동안 그저 월터는 상상의 날에는 완전 전 지구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상상을 펼치는 사람이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그냥 상사한테 쫓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험을 떠나면서 삶의 전화를 맡게 되는 얘기가 상당히 기대돼요 신업 기대치 3점으로 합계 9점 꼭 보는 겁니다 야 이걸 변호인도 8점 줬으면서 오메디어와에 9점 주고 저는 매주 개봉되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상상을 하면 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화 제목이 그렇죠?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상상하는 게 다 실제 아니 근데 이건 이렇게 붙인 거고 원제는 원제는 시크릿 라이프 오브 월터 미티잖아 월터 미티의 비밀스러운 삶이잖아 아니 잠깐만 업다님이 상상한 거는 별로 많이 안 돌아다녀 없다님의 상상은 대부분 토렌트에 있죠 핑크색으로 있어요 핑크색으로 일본에 주로 있고 아까 어떤 걸 보고 싶다고요? IPTD? 784 이거 삐처리해 두 번째 영화는 엔더스 게임입니다 원작이 오슨 스콧 카드의 소설 엔더우 게임이 원작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 어포스트로피 S 붙여서 한글로 엔더스 게임이라고 나와요 개봉명이 이거 원작이 결말에 가면 두 번의 반전이 발생하는데 뭐 요즘같이 반전이 많은 영화판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반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색이 얼마 됐을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리고 감독은 개빈 후드라고 졸라 기복이 심한 감독이에요 2009년도에 엑스맨 탄생 울버린 외전이죠? 울버린은 감독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2007년 스릴러 영화 랜디션이라고 나아프리카 공화국이랑 미국과 조인트해서 만든 영화인데 왜냐하면 이 개빈 후드라는 사람이 나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이크 질레날 메릴드 스트립 리즈 위더스푼이 나왔던 영화 감독이거든요 전 랜디션은 되게 스릴러물인데 재밌게 봤어요 국가 권력의 행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울버린은 전 보고 욕했어요 욕한 한 사람이 어디? 100이면 100 다 욕하는 영화에서 심지어 울버린 속편은 전에 뭐라 하셨죠? 레옹투? 아 레옹투?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투라고? 맙소사 울버린은 너무 망가뜨려놨어요 뭐 어쨌든 그렇기에 감독은 기대치를 2점 줍니다 네 배우는 기대가 큰데요 일단 해리슨 포드가 간만에 SF에 나와요 그 다음 아사 버터필드라고 주인공 엔더인데 얘가 누구냐면 2011년에 영화 휴고의 휴고 역할을 한 애입니다 얘가 폭풍 성장을 했죠 귀엽게 생겼죠 그 다음 뱅킹슬리 아저씨 나오고 그리고 여자 배우는 헤일리 스타인펠드라고 최근에 코엔 형제가 리메이크한 영화 트루그릿 한국 개봉명이 더 브레이브죠 거기 여자 주인공 에로 나왔던 녀석이 나오죠 되게 연기 잘해요 배우진이 정말 화려하죠 기대치 3점 줍니다 해리슨 포드만 별론해 해리슨 포드가 어때서요 남이사 이게 아마 우리가 아닌 말고 남의 새로운 남이사 이게 취향이 좀 이렇게 갈려요 보면은 함장님은 나이가 좀 있는 쪽을 좋아하시고 버디님은 AKB48 이상은 안 쳐줘 정말 남이사다 버디님이 해리슨 포드 보면서 자동차가 생각나서 그랬었어요 해리슨 포드와 자동차의 관계는 뭔가요 도대체 포드요 경쟁사에 계시니까 신옵은 원작이 뛰어나서 3점을 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마케팅에 속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원작을 그대로 안 했을 것 같다는 점이에요 원작은 이제 앤더가 사관학교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내용인데 뭐 그게 나중에 반전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런 담론을 다룰까 그냥 애들을 위한 영화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고편처럼 볼거리만 화려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들어요 그래서 신옵 기대치는 2점 합계 7점입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광고하고 있는 건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영화 아이들을 위한 영화 청소년 영화 혹은 친 하이틴물 이런 식으로 좀 광고하고 있나요 네 왜냐하면 주연 배우가 애다 보니까 게다가 1월 달에 개봉을 하고 방학철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예고편만 봐도 그런 느낌이 물씬 들어요 그런데 이게 SF 원작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흥미 못 느끼시는 분들은 변호인 또 보러 가는 겁니다 변호인은 두 번 세 번 보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함장님 단신 소식입니다 오늘 단신은 인디스페이스 소식만 전해드릴게요 서울라트 시대만은 계속 베니스 인 서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성규 감독님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상영이 있습니다 이성규 감독님의 오래된 인력거를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20분 그 다음 6시에 상영을 하니까요 게다가 함께 시바 인생을 던져도 함께 관람 시에는 각각 1천 원씩 할인해드린대요 시간 되시는 분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영진공 단신 있습니다 영진공의 단신은 버디님입니다 심지어 난 듣고 나서 정말 단신이 맞나 하고 한 명씩 꼬부부에서 키를 상영을 했잖아 보이는 라디오 안 할 거니까 방심하다 당했다 조개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몰라 미치겠다 안 몰라 단신 없어 단신 무비스트 협찬으로 매주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한 분을 추첨해서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두 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서대업 현직장 만세 만세 무비스트 만세 국방비를 30배 넘게 쓰고서도 미국이 없으면 진다고 말하는 나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몸소 일개 정치인의 신여가 되길 자청하는 나라 20년 공직생활로 6천만 원 받았다고 귀족 지급받는 나라 영화보다 더 스펙터컬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가 맞습니까 녹음 강의 중 효과 고승수 제작단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주에는 2014년 개봉영화 정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공직을 잔습니다 저녁 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